한마디로 타고났어. 극적인 순간을 만들어내는 본능적인 감각에 네버다이 오경수! 필터력 없는 돌짚고 서울시장 하자고 역대극 또라이네. 이건 정치쇼야. 돈. 조직. 감사합니다. 스타성. 1위로 곧 올라섰는데요. 선거판에선 이 세 가지가 필수인데 우린 하나밖에 없잖아. 이 속으로 뭡니까? 쉬워! 자신 있습니까? 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. 가자!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? 대중은 퍼포먼스에 약한 족속이라고. 우리가 관 뚜껑 닫아주자. 뭔들 못하겠어요. 저 사람만 막을 수 있다면. 말했잖아. 우린 지금 사람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고. 경상도 받으시죠. 제대로 사고 치라고. 무조건 내가 이길 거야. 미소다른 그러니... 내가 이길 거야. 몸부인лю피ông이 안 boundaries. 나이 다 서실로끝하게 생각해. 내가 이길 거야. 뭐 네. 감사합니다.